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건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손학규 대표의 처신 선택 같은 경우를 보면 참 흥미롭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합정치의 완결판이다 이런 표현을 써도 조금도 과언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치관은 좀 주태가 있고 소신이 있고 정치철학이 있어야 되죠 손학규 대표가 영국에서 정치학도 박사학위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은 한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양보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익 때문이죠 정파적 이익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수의 정당들은 군소정당입니다 정의당이라든지 바른 미래당처럼 중소정당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되겠습니다 야합을 추동하는 데 결정적인 부분을 역할을 맡았던 것은 역시 여당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먹이를 던져준 거죠 당모의처럼 그 받아먹는 주역 가운데 한 분이 아마 손학규 대표였지 않겠느냐 모두가 다 덕을 본 거죠 여당은 우군을 확보해서 덕을 본 거고 그 다음에 군소정당들은 의석을 제법 확보해 가지고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윈윈한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여당의 목표는 뭐냐 이야기죠 우군들 중소정당을 포함해서 개헌선을 돌파하는 것일 겁니다 개헌선까지 확보하게 되면 거의 모든 것을 다 바꿀 가능성이 있죠 자신들이 이상향으로 여기는 세상을 위에 가지고 헌법으로부터 하위법까지 모든 것을 다 바꿀 그런 용의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의 체제계획의 목표가 뭐냐 국가주의라고 봅니다 개인과 기업과 모든 경제주체에 활동에 깊숙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이상이고 정이고 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집권 세력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 많은 예산을 정부가 확보해 가지고 자원의 처분권을 경제주체에게 맡기지 않고 정부가 맞는 거죠 가능한 정부가 더 많은 영역에 통제하고 한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자원 가운데 더 많은 액수를 더 많은 비중을 갖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국가주의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의석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들의 이상향,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밀어붙이겠죠 최저임금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아우성이 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죠 이 두 가지 제도는 다 뭡니까 지불 여력보다 훨씬 더 임금 수준을 올려버리는 거죠 미국 경제가 올 1분기에 3.2%를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처럼 조그만 경제가 마이너스 0.3%를 성장했습니다 아무도 미안하다든지 책임질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잘못한 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국가주의는 역사적으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20세기의 가장 큰 표변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몰락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국가가 모든 자원 처분권을 갖고 있는 국가주의 극단에 속하는 그런 국가들이죠 세계 경제를 굉장히 위태롭게 했던 그리스의 재정위기라든지 화약호처럼 잠복 상태에 있는 이탈리아의 재정적인 위기 문제, 스페인 문제 이런 대부분의 문제들이 국가주의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워진 그런 대표적인 경우죠 우리는 예외가 될 수 있지 않냐 국가주의를 선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국가의 경쟁력과 같은 부분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낭비되는 자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출이 수입을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는 경제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위기가 되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가 외환위기가 훨씬 더 장기화된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산은 헐값으로 날아갈 것이고 정부는 현재의 지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도 삭감될 것이고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아주 엉망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한국처럼 대외 개방도가 높고 자원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일을 해가지고 물건이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외국에 팔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사는 그런 구조를 숙명적으로 한국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산 요소 가격들이 크게 오르지 않아가지고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항상 어려움을 빠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경제죠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주의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지배 체력은 국가주의가 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입을 앞으로도 훨씬 더 증거화시킬 것이고 건강한 야당에 의해서 견제가 되지 않을 때 그 국가주의라는 것은 극단적인 체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연동행 비례대표제를 우려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연동행 비례대표제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 이른바 좌파정책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가주의 정책을 마음껏 이 땅에서 펼쳐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필연적으로 그 국가주의라는 것은 1년 후냐 2년 후냐 3년 후냐의 시차의 문제일 뿐 경제위기로 귀착될 것이다 경제위기라는 것은 외국 사람들은 털깎이라고 합니다 한나라가 10년 20년 벌어놨던 것을 경제위기가 맞았을 때 헐값으로 자산이 매각되어 있는 것을 털깎이 양털깎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양털깎이를 언제 당했습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한 번 당했습니다 두 번째 양털깎이를 절대 당해서는 안 되죠 연동행 비례대표제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